지금보다 모를 적게 심어도 수확량은 비슷하고 일선과 생산비는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벼 재배 방법이 개발됐습니다. 고령화로 일선 부족이 심각한 우리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김건협 기자의 취재입니다. 들판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. 그런데 촘촘하게 모내기를 한 보통농과 달리 무언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한 모습입니다.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재배법인 드문 모심기입니다. 지금까지 모와 모 사이 간격은 세로 30, 가로 16cm였지만 드문 모심기는 가로 간격이 22cm로 더 넓습니다. 간격을 넓게 하고 모의 양은 줄이는 건데 이렇게 해도 쌀 수확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풍이 잘 돼 오히려 병충해 발생이 줄고 벼가 더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. 특히 비슷한 수확량을 내면서도 기존 모내기에 비해 육묘 상자가 줄고 파종부터 이항까지 노동시간이 10알당 1.9시간으로 노동력은 27%, 생산비는 42%나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. 모판수가 첫째로 반으로 줄고요. 반으로 주니까 노동력이 또 절감이 됐고 생산비도 절감이 됐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농업이라고,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농촌진흥청은 올해 50여 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재배 기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최소한 30에서 40%의 벼 농사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처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드문 모심기 재배법이 이미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.